나 졸업방 이제 취업해야 할텐데 지날미는 이제 면접 보게 됐는데 인정받는 멋진 신입사원 되려면 가진 모든 걸 맞춰 늘 충성하리 마마마 원진 나는 취업하고 싶어요 친한 친구 선배들처럼 취업할래요 마마마 원진 나는 취업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딴 사람 말고 철 뽑아주세요 마마마 원진 나는 취업할래요 마마마 원진 나는 취업할래요 마마마 원진 나는 취업할래요 마마마 원진 나는 취업할래요 마感謝